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내일 EPA가 예상됩니다. 발표할 것으로.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환경 보호국.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되다. Be expected to 뭐뭐. 그 다음에 Rollout. 제품을 출시하다는 뜻인데 뭐뭐를 발표하다라는 뜻으로도 잘 쓰입니다. 하시겠습니다. 내일 EPA가 예상됩니다. 발표할 것으로. 내일 EPA가 예상됩니다. 발표할 것으로. 엄격한 배출 기준을. 배출. Emission. 엄격한 배출 기준을. 엄격한 배출 기준을. 요구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속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배출 기준. 요구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속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배출 기준. 요구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속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배출 기준. 슈발 위에서 전기로의 전환을 슈발 위에서 전기로의 전환을 슈발 위에서 전기로의 전환을 한 번에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운전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운전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운전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들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 하나인데 그것들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 하나인데 그것들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 하나인데 평균 가격은 놀랍게도 5만 8천 달러나 합니다. 눈이 튀어 나오게 하는 아이파핑 평균 가격은 놀랍게도 5만 8천 달러나 합니다. 평균 가격은 놀랍게도 5만 8천 달러나 합니다.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They're among America's fastest selling cars. average price and eye-pop being $58,000.